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띠벼룸새를 각각 띠마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실 텐데 돼지띠분들이 2021년에 총 운이 어떨지 돼지띠... 보편적으로 좋은 편이에요 근데 63세 돼지띠분들이 올해는 뭐를 시작하려고 꿈틀거리는 해예요 63세면은 이게 정년하시고 난 다음에 그죠? 무슨 정년이야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개뿜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일단 63세 분들 화이팅 합시다 기죽지 마시고 그래도 올해는 문서를 지시려고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좀 꿈틀거리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일릅니다. 자 3, 4월에 귀인들이 들어와서 나를 돕는 자가 있구나라는 분들이 거반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크게 욕심은 내지 마시고 뭐를 하신다 하면 돌다리로 두드려라 근데 까꿀로 두드리시는 분도 있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는 내가 지금 남들은 나이가 먹었다고 하는데 63세면 아직 젊습니다. 얼굴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뽀얗게 피시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을 하면 괜찮다. 얼굴에 손을 대는 것도 내가 올해 사고수가 있는 해가 있다라면 그런 운이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얼굴에 칼을 대서 아니면 쌍꺼풀 수술을 해서 빼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래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이제 어디 가서 점사를 보다 보면 자기는 이달 이달 안 좋다. 그런데 저는 좋은 날에 시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날에 시킵니다. 그래요? 네네. 그걸 액땜을. 그렇죠 저는 그렇게 때우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상담을 할 때 한 팔십 퍼센트는 얘기를 하고 이게 돈하고 연결되는 건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돈하고 연결된 일에서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갑시다. 자 시은 한 살 분의 돼지띠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욕심이 커요 올해는. 그냥 한 발부터 가야 돼요. 문서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문서가 세 개가 떨어지면 하나는 떨어져야 됩니다. 세 개가 나한테 이득이 들어오면 하나는 떨어뜨려 놓을 거를 생각을 해야 돼. 쭉쭉쭉 승승장부하는데 단 뭐가 있냐면 올해는 시은 한 살 대한민국에 와이프들은 서방님들을 뒷조사를 먼저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바람을 피는 분들이 거의 칠십 퍼센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이 시은 한 살들이 똥꼬집이 있어 그러니까 와이프들이 그걸 배려를 해서 안으로 끌어들여서 편안하게 똥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업한다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승진 수가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동변동의 문서까지는 아니어도 시은 한 살에 시작과 다시 인생을 시작과 또 마흔 한 살에 시작했던 그런 느낌으로 다시 시작을 해보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돼지찌 서른아홉은 올해 돈은 그냥 무더니 벌어요. 무더니 아홉 수라고 한다지만 자. 생일이 일월 달에 있는 분 이월 달에 있는 분들은 칠팔 월을 분명히 조심하고 가야 됩니다. 왜 이것도 똑같은 인생사 거의 돌고 도는 거야 인간한테 뒤통수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자한테 맞으면 안 되니까 또 결혼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 마흔이 대면하세요. 아홉이라는 수가 바뀌어야 되고 또 아홉에 하고 싶으면 내 생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 이 월에 생일이 지는 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칠팔월이 넘어서 결혼을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스물일곱은 아직 아기들이라 성준이 왔다 안 왔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어려요. 그렇지만 올해는 내가 이루려고 했던 거가 근데 이게 끈기 부족들이 많아요. 의뢰생들이 고집들은 고집하고 끈기하건 틀려요. 그런데 욕이도 많아요. 그래서 거의 제가 보는 대부분의 의뢰생의 돼지띠가 예를 들어서 생일이 10월이다. 그러면 이 3, 4월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만약에 의뢰생의 10월 생이 생일이다. 그러면 자기 생일 딸을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귀던 분들과 사귀던 분들과 이별 수가 많으네. 꼭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거는 통 털어서 해달라고 하니까 올해는 스물일곱에 이동변동들도 들었지만 또 좋은 일도 있지만 남녀 간에 조심하고 가세요. 여자들이 귀가 너무 셉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돼지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고 대표님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 글쎄요. 제가 보는 견해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냥 나만. 우리 신령님과 합의해서 저만이 저 올마이티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수 있는 진심으로 한 점사라고 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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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GL